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군은 동대문경찰서와 지역 치안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동대문군은 전국 최초로 반려말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16일 오전 청량리 루트백화점 앞에서는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행정원 조성이 진행됐습니다. 군은 올해도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동대문경찰서와 지역 치안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지난 15일 관내 여고인근을 대상으로 야간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안심이 앱을 이용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법을 안내하고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배를 배부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은 안심귀가 스카우트로 활동하고 있는 구민순찰대원들과 함께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범죄예방진단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에 위치한 관내 여고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군은 학생들이 걱정 없이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귀가길이 불안하다면 동대문구민 누구나 노란 조끼를 입은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반려말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 원리를 구 명예홍보동물로 위촉하는 동대문구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원리는 조랑말 중 가장 작은 품종인 팔라벨라종으로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치료도우미 동물 자격인증을 받은 말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원리의 활동이 아동, 노인,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구정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해 원리를 동대문구 명예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원리는 2년 동안 홍보 콘텐츠나 어린이 노인대상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달 25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5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홀스테라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일 오전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행정원 조성이 진행됐습니다. 동행정원 조성 행사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아들, 경증 치매가족, 오랑대학생, 동대문구 정원사 등 다양한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량역 앞 광장에 조성된 정원의 꽃을 식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광장에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꽃이 만개하는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5월 한 달간 동대문구 정원축제를 열어 청량리역, 지식의 꽃밭, 청량꿈숙, 중랑천 장미정원으로 이어지는 정원명소를 알릴 예정입니다. 구는 올해도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동대문구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은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인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올해는 지원 연령을 지난해 19세부터 34세에서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하고 총 1,00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2023년 12월 이후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며 접수는 4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눈송이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던 벚꽃이 지고 튤립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튤립은 4월에 만개하는 봄꽃 중 하나로 달걀처럼 동그랗게 봉우리를 맺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동대문구는 올 봄에도 중랑천 장평교 하부에 색색의 튤립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이 튤립정원은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 약 500미터 정도 이어집니다. 약 28종의 튤립들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봄의 정치를 마음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